1, 2, 3 졸렸었어. 안에 있는데 너무 계속 추운데 있다가 따뜻하게 됐다니까. 감사합니다. 오, 깨끗해. 사실 상철 씨는 이제 선인상 때부터 영자 씨를 계속 선택을 하셨어요. 영자 씨에 대한 마음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어때? 이번에 촬영하고? 어? 촬영하고 어때? 지금? 잘한 거 같아? 어? 잘한 거 같아. 완전 잘한 거 같은데? 그게 중요하지 뭐. 맞아. 그런 게 중요하지유. 저렇게 주유하는 거는 나 피곤해. 피곤해요. 말 걸지 마. 집엔 얼마나 자주 가? 한 달에 한 번 가나? 몇 시간 걸려? 어, 2시간 반에서 3시간. 진짜 저리신가 보다. 아닌가? 3시 이거 아닌가? 진짜 피곤했나 보다. 진짜 잔다. 어머, 진짜 주무셔. 어? 엄마야, 깜짝아. 아, 나 순간 졸아버렸어. 잘 잤어. 아, 1초 잤어, 1초. 자, 근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 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좋은데? 여기 아냐? 아, 이건 또? 큰일 났다. 아냐, 아냐, 아냐. 이러면 안되지. 안돼, 안돼. 안 돼. 일어나. 영차! 영차! 안 돼, 안 돼. A가 아니지. 열심히 운전해주고 있는데. 아니야, 난 그거 진짜 상관없어. 오히려 자고 컨디션 좋아지는 게 훨씬 더... 진짜? 응. 귀여운가 보다. 귀여운가 봐! 안 잤어. 응, 안 잤어. 입을 계속 움직이더라고. 내가? 어. 제가 그렇게 막 피곤하면 살짝 좀 자라 있는데 결국 안 자려고 하다가 잠깐 조는 거 봤는데 귀여웠어요. 맞지, 맞지? 치킨 보일까 힘이 난다. 아, 그래? 오! 잘 먹네, 진짜. 나? 응. 근데 아까 오늘 이렇게 랜덤 짜고 와서 엄청 추웠잖아. 근데 좀 춥게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고 아니지, 괜찮다고 하고 아, 추워. 아, 추워. 그러면 내가 벗을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진짜. 아, 너무 추워. 더 춥까? 아니요. 왜? 너무 추워, 안돼.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안 추워, 안 추워. 아, 춥다. 이거라도 입고 나니까. 아, 안 해. 안 돼, 안 돼. 추워. 상철 추워. 한 명만 추운 게 같지 않을까? 어때? 뭐가? 지금 잠깐 입어보는 거 어때? 아, 안 입어. 왜? 못생겼어, 이거? 아니, 예쁜데. 나쁘지 않지? 어, 춥잖아, 이거. 서로 배려하는 거지, 뭐. 이게 꽁냥, 꽁냥하지? 아니야, 괜찮아. 진짜로. 나 걱정해서 그려준 건 아닌데. 난 미안하지. 아, 내가 추우면은 아, 나 진짜 추운데 뭔가 해결 방법을 줘. 라고 저는 제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추우니까 아, 추워. 아, 춥다. 언제 간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 이제 걱정을 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제가 피곤할 것 같고 걱정의 소리가 조금 저에게는 조금 더 많으... 지나치다? 영자 씨는 좀 빨리빨리 딱딱딱딱딱딱 정리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생각도 급하시니까. 지금 먹으니까 좀 살아났어. 응. 먹는 게 힘이다. 잘 먹는 거 어떻게 이렇게 좋아? 진짜? 난 원래 진짜 잘 먹거든. 뭐 많이 봤겠지, 막. 난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먹었던 건 처음 먹은 거 같은데? 아, 그래? 응. 역시 날 항상 관찰자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 응. 아니야? 응. 아니, 아니었구나. 아니, 뭐 말리. 오늘 만나서 느낌이 약간 편해졌다. 저한테 약간 편해졌다가 그냥 이제 어, 너는 거기까지여서 그냥 편해진 건지 아니면 어, 다가와 주는 게 점점 이제 뭐 그래도 마음을 좀 여는 건지는 그냥 내일 그 시간에 듣고 싶어요. 그냥 그, 제가 표현했을 때 그 반응을 듣고 싶어요. 안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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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기분 좋은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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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